사랑해요 오 마이 위킥 자, 모두들 다이어트 열심히 하고 있지? 3일 뒤에 몸무게 재는 날이니까 다들 바짝 열심히 준비하도록 네 야, 우리 3일 동안 다이어트 엄청 열심히 해야 돼 큰일 났다, 나 어제도 라면 먹었는데 3일 후에 몸무게 재는 날이야? 맞아, 몸무게 재는 날 약간 공포 아니야, 찐 공포 우리 힘내서 열심히 하자 그래, 그러자 치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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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고 싶어 치킨 엄마, 오늘 치킨 시켜줘 엄마는 치킨은 시켜줄 리가 없지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그래, 오늘은 치킨 파티다 오 예스 안 그래도 새로 나온 치킨이 있다 그러더라 그 치킨이 그렇게 맛있다고 한번 먹어보라 그러더라고 오, 정말? 너무 좋아 해, 해 뭐야, 둘이 오늘따라 왜 치킨을 먹겠대 비키도 먹을 거지? 당연히 먹지, 치킨을 안 먹을 리가 있나 안 먹어 어머, 쟤 왜 저래? 아, 진짜 너무해 도움이 안 돼 항상 아, 힘들다 아, 그래도 이렇게 아침에 빈속일 때 뛰면 살이 많이 빠진다고 했어 아, 빨리 들어가서 계란이랑 바나나 구겨 먹어야겠다 하 이 속세탁을 이 물에 녹여서 먹으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음 벌써 살 빠지는 기분인데요? 오, 이거야 이 속세탁이 다이어트에 효과적입니다 이 속세탁을 물에 녹여서 마시면 돼 속세탁 물에 녹여서 어머, 세상에 헉! 우와 이 짜파게티 면발 좀 보세요 이 면발 윤이 촤르르 흐르면서 한입 먹으면 얼마나 맛있게요? 어머나, 어머나 어머나 저 짜파게티 너무 먹고 싶어진다 엄마 우리 짜파게티 먹을까? 그럴까? 좋지요 와, 진짜 도움이 안 된다 나 조금 빠진 것 같아 요 근래에 열심히 뛰었더니 아니 어제 오리언니랑 엄마, 아빠, 가족 다 같이 막 파티했어 진짜 참다 참다가 먹어버렸어 나는 이상해 열심히 하는데 살이 계속 더 찌고 있어 어, 왜 그러지? 홈트에 봐 내가 유튜브 링크 알려줄게 보고 따라하면 돼 응, 알겠어 순사탕 왜 효과가 없지? 아, 망했어 망했어 아, 망했어 아, 망했어 아, 망했어 다음날 아, 배고파 맛있어, 맛있어 맛있지? 응 으, 달아 설아부터 네 통과 통과 설아는 더 빠졌네 우와, 다행이다 다음 우비키 아아, 잠깐만 잠깐만 뭐야 다행이다 우비키, 그대로네 휴, 먹은 거에 비해 안 쪘다 다행이다 비키는 유지했고 다음 스텔라 다행이다 너 왜 이렇게 살이 많이 쪘어 나 이것만 꼭 뺐는데 물에 녹여서 마시면 다이어트 된다 그래서 뭐야 이거 솜사탕이네 이걸 물에 녹여 마셨다고? 그러라 그래서 그거 혹시 솜사탕이 아니라 속세탁 아니야? 나도 그 광고 페이스북에서 본 적 있는 것 같아 어, 맞아 페이스북 속세탁? 솜사탕은 먹으면 살찌지 설탕 덩어린데 으, 정말? 다이어트 대 실패 하늘의 달처럼 술 놓은 별처럼 반짝이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채석이는 새처럼 산대바람처럼 산대바람처럼 어두워